하루 10분, 주식 투자, 실전 매매 공부, 쉬운 주식 가자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0월 14일 월요일이죠 그 다음 주에 한 주, 두 주, 그 다음 11월로 넘어가면 이게 3주차 11월 5일 여기에 미국 대선이 있거든요 이제 미국 대선까지 3주가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사전 투표까지 들어갑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해리스 트럼프 전국에서 지지율, 독률 조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지지율이 지금 거의 비슷하다 지난번 대선 토론 때 해리스가 판정승을 거두면서 해리스 지지율이 좀 더 높았지만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동률로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리스가 처음에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기저효과가 있거든요 처음에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후보 교체가 되면서 미국 민주당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그 순간만큼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점점 꺼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지금 비슷해지고 있다 지금 한참 또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죠 자 S&P 500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로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과거의 미국 대선 때입니다 지금 최근에도 11월 5일 여기 체크가 되어 있고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죠 하나 둘 셋 3주 뒤면은 미국 대선 들어갑니다 자 전통적으로 확률적으로 보면은 미국 대선 입고 난 다음에는 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직전 2020년도에도 상승이 나왔고 16년도에도 상승이 나왔고 12년도에도 상승이 나왔고 2012년도에도 상승이 나왔고 2008년도에는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상승해줬고 2004년도에도 상승 2000년도에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유일하게 계속해서 하락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는 2000년도가 유일하죠 이때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96년도에도 상승 더 과거로 가면은 92년도에도 상승 과거로 88년도에도 상승 대부분은 미국 대선 다음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국 대선 헤리스가 이길지 트럼프가 이길지 우리는 뭐 정확하게 미래는 알 수가 없죠 여러가지 자료들이 이제 맞춘 것들이 있죠 특히 미국 배팅 사이트 배팅 사이트에서 더 높게 배팅된 후보가 승리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 100%가 아니라 더 많더라 그런 것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S&P500 지수도 이것을 좀 꽤 높게 맞추더라 80% 이상으로 S&P500이 미국 대선일을 기점으로 과거 3개월 동안 상승장 이어지면은 여당이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빅스 공포지수죠 공포지수가 8월에 폭락이 한 번 8월에 빅스 지수가 폭등을 하면은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고 10월에 폭등을 하면은 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빅스 지수가 8월에 폭등을 한 번 했고 그러니까 여당의 손을 들어줬죠 그 다음에 S&P500이 자 11월 5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은 지금까지만 보면은 한 달, 두 달, 세 달, 세 달 가까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당 그러니까 해리스의 지금 지수는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미국 월가들, 돈을 만지는 미국 월가들은 해리스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보시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스테그 플래글레이션이 올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표하는 뉴스들도 참 많이 나오죠 월가 쪽에서 자 비트코인도 트럼프의 실망 월가는 해리스 우세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일단 전 세계 돈 움직이는 월가가 해리스 베팅, 여당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시 상승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월가도 해리스를 지지를 하고 있고 미국 S&P500 3개월 동안 상승하는 통계적으로 상승한 역사도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역사적인 빅스 8월의 강세 8월의 폭등한 것도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는 해리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S&P500 2016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가 2016년도 대선이었는데 이때가 트럼프가 이겼을 때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트럼프가 막 강세를 보여줬죠 대선을 앞두고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혹시 트럼프가 되는 게 아니야? 라는 불안감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되고 나서는 또 상승을 보여줬죠 그 전에 2012년도로 가볼게요 이때도 오바마, 여기도 오바마예요 오바마가 연속해서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에 재선이 있는 2012년도 우상향을 보여주고 한번 조정받아주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최근으로 들어가 볼게요 대선 전에 이렇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10월달에 빅스의 공포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완만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통계적으로 하방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증시 관련 지표들이 해리스 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월가도 틀리고 S&P500도 틀리고 빅스도 틀리고 다 틀리게 되잖아요 예상이 빗나갔을 때는 증시의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증시의 충격은 여당인 해리스가 되어도 충격이 올 수 있고 트럼프가 되어도 충격이 올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대선 분위기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선이라는 큰 이벤트 기대감 재료 소멸이 되죠 좀 전에 봤듯이 오바마가 대선에 성공을 했어도 대선 다음에는 눌림목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중심에 두면 대선이 종료되면 대선 기대감 종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증시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기대감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 기대감 종료되면서 증시 눌림목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누가 되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증시 부양책을 쏟아내면 또 쏟아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면 다시 증시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죠 기대감을 중심에 둔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 기대감대로 해리스 쪽으로 된다 그러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기대감 소멸에 약간의 하락 트럼프가 당선되면 제로 소멸 플러스 모든 예측이 틀렸다라는 실망감 공포에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락이 올지 작게 올지 크게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눌림목마다 미국 중시 추정 QQQ, TQQQ, 스파이 부 이런 것을 눌림목 크게 올 때마다 사모아 가더라도 일부의 현금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해리스가 당선돼서 약간의 조정 10% 정도의 조정은 언제든 올 수가 있거든요 10% 정도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그러니까 직전 저점 금방이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직전 저점대 금방 트럼프가 당선되면 2배 정도의 충격 20%에서 한 30% 사이 대략적으로 20%가 이 정도고 25%에서 30%가 여기 정도 되죠 20% 정도가 이 정도 30%가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크게 타고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의 하방이죠 계속해서 지지받고 있는 하방 대략적으로 잡으면 요런 밴드까지 자 누가 되든 충격이 작게 오든 크게 오든 충격 다음에는 다시 2025년도에 각종 정책이 남발을 하고 다시 돈을 또 풀고 각종 부양책이 나오고 경제를 부양시키고 증시를 부양시켜야 인기가 있잖아요 그죠? 그렇게 쏟아지면 충격 다음에 다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작게 충격이 오든 크게 충격이 오든 충격이 올 때는 내년 상승장 전에 마지막으로 담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으로 크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자 지금 혹시 한두 달 내로 큰 폭락이 오면 어떡하지?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생각의 전환인 거예요 어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때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으려면 결국에는 현금 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혹시 조금만 내려갈 수도 있고 아예 안 내려가고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마다 계속해서 일부는 사모아 가는 거예요 그죠? 자 눌림목의 야금 자 여기다 눌림목 야금 눌림목 야금 눌림목 야금 눌림목 야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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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내려오면 또 야금 이렇게 계속 야금야금 하고 있죠 그죠? 저도 야금야금 계속 하고 있고 이렇게 야금야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큰 하락이 안 온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에도 조금 조금 오는 눌림목에 조금 조금 야금야금 계속해서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남아있는 현금 적으면 30% 많으면 50% 이상 남아있는 것이 여기까지 내려오면 또 야금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면 좀 더 과감하게 쫙 분할 매수 들어가는 주식은 미래를 맞추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주식을 노스트라다무스처럼 주식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통계만 보는 거예요 통계만 통계적으로 대선 다음에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더라 그것이 바로 가든 3개월 4개월 5개월 뒤에 가든 바로 가든 이렇게 눌렀다 가든 이만큼 눌렀다 가든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돈을 풀기 때문에 주식은 유동성 장세 돈이 풀리면 올라가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냥 갈지 조금 눌렀다 갈지 많이 눌렀다 갈지 조금 눌렀다 갈 가능성은 해리스 많이 눌렀다 갈 가능성은 트럼프 그러면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부 현금 남겨두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발현이 되었을 때는 그 다음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통계가 있으니까는 또 분할 매수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죠? 다시 한번 정확히 미래를 알지 못해요 통계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여당이면 살짝 조정받는 경우가 있고 야당이면 더 많이 조정받는 경우가 있더라 이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죠? 어쨌든 저는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든 눌렀다 가든 2025년도는 좋은 장이 올 거라고 믿고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혹시나 하락이 온다면 내가 위에서 다 사고 있으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멘탈적으로 견디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도 없다라는 거죠 그죠?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해서 현금을 일부 킵해두는 것은 중요하고 멘탈적으로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려가더라도 너무 겁먹지 말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그 의지를 오늘의 강의에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주식은 내려가면 또 올라갈 것이다 주식은 내려가면 또 올라갈 것이다 주식은 내려가면 또 올라갈 것이다